안녕하세요 연화신당입니다 1월 쥐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관계 골치가 아팠다면 제외움도 드시고요 만약에 사람의 관계 금전운 이런게 조금 1월달에는 정리가 되시는 걸로 보이시고요 마음이 조금 성급하셨다면 그런걸 조금 버리시고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여유롭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걸로 보이시고요 2월달 쥐띠 운세입니다 월초에는 일이 안정이 안정을 찾고 조금 평온에서 좋기는 하나 중반에 들어서 시비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나 일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비수가 조금 드실 수 있거든요 조심하시고요 말, 행동, 언행 이런 것 때문에 구설에도 오르실 수 있어요 초반에는 좋을 수 있으나 중반과 후반에는 조금 조심하세요 3월 쥐띠 운세입니다 쥐띠분들이 바람기도 많고요 귀가 얇은 편이세요 만약에 바람을 피우고 계시다면 한 번에 실수로 조금 가정,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실 수 있겠고요 3월달에는 주변 사람, 가족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3월달에는 신뢰 가정에도 신뢰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신뢰 중요시합니다 4월 쥐띠 운세입니다 업무로 바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손재수가 나타나실 수 있고요 스트레스가 나타나실 수 있어요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고요 외로워서 모든 사람들의 친절을 받는다면 화를 당하실 수도 있겠어요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하니까 4월달에는 손재수, 스트레스, 손해수 의외의 복병으로 그런 일이 생기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5월 쥐띠 운세입니다 가족과도 화목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달에는 명예가 조금 향상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시겠지만 이번 달에 좋으신 분들은 명예운이 좋습니다 월 중반에는 조금 초반에 좋아서 방심하고 있고 긴장을 조금 푸셨다면 내가 생각하는 경쟁자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번 달에는 계획했던 일 하고자 했던 일이 낭패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긴장을 푸시지 마시고요 방심하시지 마시고요 이 고비 잘 넘기신다면 애정운, 사업운, 월말에 회복되실 수 있겠습니다 6월 쥐띠 운세입니다 작은 것도 무시하시지 말고요 정성을 다해서 하신다면 큰 결과는 따르실 수 있어요 또한 과욕, 과한 욕심은 버리시고요 주변에 맞춰주는 태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은 무엇보다도 인간관계 신경을 쓰신다면 주위에 추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보여주시고요 6월 달에는 내가 무시하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면 큰 결과가 따를 수 있다 7월 쥐띠 운세입니다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이 일이, 문제 생긴 이 일로 인해서 계속 불화가 이어진다면 아마 큰 문제가 생기실 것 같아요 연인 관계에서는 이별수가 나타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친구의 관계라면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조금 불화가 생기시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수익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나 사람과의 불화 그거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요 7월 운 때는 보통에 해당하겠습니다 8월 쥐띠 운세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지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의 휴식이 조금 많이 필요하시고요 새로운 일을 계획했다거나 추진하는 일이 있다면 조금 미루시는 게 좋겠어요 들어오는 재물에 비해 나가는 돈이 더 많겠고요 사고 수 또한 들어오는 달로 보여져요 예상치 못한 사고 교통사고나 만약에 8월이니까 물놀이를 가신다거나 그러면 사고수가 닥치실 수 있으니 사고수 조심하세요 9월 쥐띠 운세입니다 가족, 지인, 친구, 이성으로 인해서 오해, 불신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장사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 요식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달에는 좋은 기회가 들어와서 큰 돈이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원이라면 구설에 올라서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겠고요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까 언변에 조심하시고요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서 이번 달에는 희망과 의욕 의욕을 가지고 한 달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쥐띠 운세입니다 재산을 조금 정리하는 시기로 보여지고요 투자나 사업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손재수가 들어요 남에게 받은 만큼은 좀 베푸시는 게 좋겠어요 사소한 작은 일이지만 큰 화를 부를 수도 있겠고요 주변에서 자꾸 유혹을 한다고 해도 그냥 내 신념껏, 주장껏 이렇게 사소한 일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진행을 하신다면 이번 달에는 좀 흐지부지 지나가시는 일이 많고요 11월 쥐띠 운세입니다 11월 달 아까도 6월, 11월 좋지 않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번 달에는 욕심을 좀 부리신다면 손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냥 작게 버시더라도 조금 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내신다면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다시 신뢰도 회복하고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흥분하면 불리하게 돌아가요 뭐 친구하고나 직장에서나 뭐 사람들이 다 욕하는 성질은 다 갖고 계시는데요 특히 쥐띠이신 분들은 욕하지 마시고요 흥분하시지 마시고요 여유 있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쥐띠 운세입니다 올 한 해는 쥐띠분들이 다사다난한 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12월 달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무난하게 그냥 가야 되는 이동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해서 내 자신이 생각해서 하는 이동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출산, 혼인, 가족 등은 늘어나는 해입니다 경사는 조금 많으실 걸로 보이시고요 쥐띠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예정이나 이번 달에 자라고 본인만 게으르지 않고 기회를 잡는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